안녕하세요 샘꾸농입니다. 오늘은 11월 5일입니다. 딸기 린너 가지고 내년 어미 모종을 받으려고 합니다. 어미 모종 받는 모습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안녕하세요 샘꾸농입니다. 복숭아게 Foundation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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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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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머리카락 머리 들고 속으로 올게요. 오늘은 11월 10일 입니다. 딸기 린넛을 채취해서 삽목을 다 마쳤습니다. 딸기 린넛이 모주가 될 것입니다. 3월 15일 경에 포터에 들어가고 그리고 육모장에 4월 15일 경에 정식이 될 것입니다. 이렇게 겨울을 넘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